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없었습니다. 다소 변화된 세팅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대문호 괴테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참으로 즐겼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나의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였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국어에서도 서로 돕고 지낸다. 상부상조한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는 win-win situation이라고도 하지요. 영어는 당신이 나의 등을 긁어주면 저도 당신의 등을 긁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닥터 옥 영어교실의 제73화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체에 관하여 마지막 순서로 다섯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신청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엄지손가락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부상조한다. 서로 win-win 한다. 를 영어로 말할 때는 If you scratch my bag, I will scratch yours. If you scratch my bag, I will scratch yours. 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bag은 뒤가 아니라 우리 신체의 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 will scratch yours에서 yours는 your bag의 줄임명 소유대명사가 되겠지요. 어떤 일에 힘을 모으다 또는 집중하다 할 때는 우리의 등을 어느 한 곳에 놓다 라고 해서 Put our bag into something. 이런 패턴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에 우리의 힘을 모으면 우리는 내일까지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If we put our bag into this project, we will be able to finish it tomorrow. 라고 말하면 되겠지요. 등을 돌리다 하는 표현은 통상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요.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는 배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Turn one's bag on 사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Dave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릴 수가 없어요. Dave is my best friend. I cannot turn my bag on him. Dave is my best friend. I cannot turn my bag on him. 이라고 말하면 되죠. 나의 등 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Behind one's bag은 알지 못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The decision was made behind my bag. The decision was made behind my bag. 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등 뒤에 무엇인가가 붙어있다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겠죠. 귀찮게 하는 것을 on one's bag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더니 그 회사가 나를 굉장히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I haven't paid my electricity bill. So the company is on my bag. I haven't paid my electricity bill. So the company is on my bag.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off one's bag은 등에서부터 접촉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다, 편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귀찮게 할 때는 내 등에서 좀 떨어져 나가, 나 좀 내버려 둬 이 말을 get off my bag, get off my bag 이렇게 말하면 되죠. 등 다음에 신체 밑부분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리, leg을 만나게 되죠. pull one's leg라는 이디엄이 있죠. 누구의 다리를 당기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이냐 믿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놀린다 하는 얘기죠. 나 좀 그만 놀렸으면 좋겠어 이 말을 stop pulling my leg stop pulling my leg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leg어와 관련하여 서둘러 하는 hurry up 회화체에서는 다리를 흔들어 shake a leg shake a leg 머뭇거리고 있는 상대방에게 명령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단 말이야 빨리 서둘러 we don't have time shake a leg we don't have time shake a leg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다 하는 말이 있어요. break a leg 입니다. 실제 의미는 그와 반대되는 너에게 행운을 빌어줄게 라는 good luck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줄게 너 시험에 패스할 수 있어 break a leg you can pass the exam break a leg you can pass the exam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발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foot이죠. foot의 복수형은 모음 o o가 e e 로 바뀌면서 fit이 되죠. 긴 e 로 발음해서 fit fit 하면은 fit 를 발음하는 거고요. 길게 끌어줘서 fit 이렇게 하면은 발에 복수형 F-E-E-T 를 발음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 안에다가 자기의 발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실수를 하는 것을 put one's foot in one's mouth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치인은 실언을 하고 말았어요. 말 실수를 했어요. 이 표현을 The politician put his foot in his mouth The politician put his foot in his mouth 라고 얘기를 하죠. 말 실수가 아닌 일반적인 의미로써 큰 실수 foot를 이용하여서 자기 발에다가 총을 쏜다 해서 shoot oneself in the foot 이라는 구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틴이 우크라이너를 침략했을 때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질른 것입니다. Vladimir Putin shoot himself in the foot when he invaded Ukraine Vladimir Putin shoot himself in the foot when he invaded Ukrain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용어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도보로 걸어서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때는 on foot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는 주로 걸어서 출근합니다. I usually go to work on foot I usually go to work on foot 발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는 전치사 바이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I usually go to work by bus 만일에 지하철을 탄다면 I usually go to work by subwa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일어서다 stand up got to one's feet 단수 foot이 아니라 feet을 사용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서 있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형이 되는 것입니다. 리디아는 자기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리디아 quickly got to her feet when she heard her daddy's voice 리디아 quickly got to her feet when she heard her daddy's voice 라고 말하면 되겠죠.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의하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How beautiful은 감탄문이라고 하죠.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우리 국어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감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ow beautiful 뭐가 아름답다는 겁니까? Feet 발이죠. 누구의 발입니까? Those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복수적 표현인데 그 Those를 수식하는 표현이 바로 Who bring good news 그 이하이죠. Good news 복음을 bring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Feet 발이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예수님의 소식을 가지고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박터옥 영어교실의 제 73화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sponsored between 주변에 도전 halves 몇번 SMS 이빨 윈 apples 은 으 윈 윈 ven